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7번 들어갑니다 7번 할 차례 맞죠? 독현승은 난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쭉 꾸준히 나갈거에요 천천히 꾸준히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목표는 6월 모일 수능 전에 끝내기 목표 그래서 지금 수업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거든 내가 지금 또 천천히 끝낼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다른게 끝나면 끝날 수도 있어요 목표가 계속 삐뚤어졌어 자 시작합시다 The Boat Nose Dolphin is second only to humans in the ratio of brain size to body size and the dolphins apparently outdo humans in some cooperative games 많이 들었던 애지 유명한 애야 많이 나오는 병이고 코지 병코돌고래야 뭐 들었어요? 병코돌고래 유명한 애예요 돌고래 중에서 제일 유명한 돌고래 병코돌고래가 자 세컨드 only to humans 인간다움 2등이야 이 말이지 인간다움 2등이다 In the ratio brain size to body size 비율인데요 몸 크기에 대한 뇌 크기의 비율에 인간다움의 2등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건 조금 다시 정리할 거예요 ratio는 그리고 돌고래들이 병코돌고래들이 분명히 outdo humans in some cooperative games outdo 라고 나왔지 동사 앞에 아웃이 붙으면 뭐뭐보다 더 뭐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지 그치? 동사 앞에 아웃이 붙으면 뭐뭐보다 더 뭐뭐뭐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outdo 하면 뭐뭐보다 더 잘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몇 가지 코어 프로티브게임지야 협력적 게임들에서는 인간들보다 더 잘하기도 해 오케이? 문제 없어요? 자 여기서요 ratio를 조금 다뤄봅시다 ratio가 항상 요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더 ratio of a to me 그러면 많은 책들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a와 b의 비율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건 정확한 설명이 아니에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영호야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내가 대충 하는 거야 다 배운 거거든 작년에 배운 거야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를 the ratio of a to b 하면 요거는 the ratio of a to b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b에 대한 a의 비율 이렇게 되요 그 경우에 따라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이게 실제로 어휘문제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비율이 b에 대한 a의 비율이야 b에 대한 a의 비율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몸 크기에 대한 뇌의 비율이 되는 거야 몸 크기에 대한 뇌의 비율이야 그냥 몸 크기와 선생님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근데 아니야 분수가 달라진단 말이야 분자 분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과 애들은 잘 이해 수학 못하는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어 나도 가끔 혼란스럽긴 한데 그냥 정확히 이렇게 외워야 돼 해석을 알겠지 b에 대한 a의 비율이다 알겠지 그러면 그러면 몸 크기에 대한 뇌의 비율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부분은 오케이 계속 갑니다 두 번째 줄 The discussion of cutters and prisoners' 다일레마 convey the value and difficulty of cooperation among players when there is an incentive to cheat 야 이게 이게 갑자기 여기서 뭐 얘기가 나오냐면 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그제 그 앞 문장에서 보면 어 인간 다음으로 인간 1등이고 2등으로 몸 크기 대비 뇌의 크기가 크다 그랬어 병코돌고래가 근데 그 다음은 엔드 뒤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병코돌고래가 분명히 몇 가지 협력하는 게임에서 인간보다 더 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인간보다 더 잘한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인간이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 그러니까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협력을 잘하냐 못하냐 자 The discussion of cutters and prisoners' 다일레마 카르텔 연합과 prisoners' 다일레마 다일레마는 뭐야 이거 국어나 사회시간에 나오지 죄수의 딜레마라고 그 죄수 아 무식하구나 논술해서 나와 논술해서 죄수의 딜레마 이 죄수의 딜레마가 뭐냐면 같이 죄를 도둑질을 세 명이 같이 했어 같이 한 애들이 세 명이 동시에 잡혔어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경찰이 신문을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만일 세 명이 똑같이 일관성 있게 난 몰라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셋 다 똑같이 그렇게 하지 그럼 셋 다 풀려나거든 그게 이제 코어 아플레이션 협력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따로따로 떼어놓고 얘네들을 물어보면 너 잘못하면 너 혼자 다 뒤집어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애가 이제 혼동이 되는 거야 저 새끼가 나를 부을 가능성이 있는데 얘네 둘이 예를 들어서 갔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전주나 새끼가 그 새끼 믿을 수 있는 새끼가 아닌데 근데 이제 거기서 경찰 잡사가 이런단 말이야 희명호한테 야 전주나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딱 던지는 순간 갑자기 신뢰도가 확 떨어지면서 내가 먼저 불어야지 내가 먼저 불어서 나는 조금 더 적은 형량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라는 유명한 이야기야 이게 어쨌든 죄수의 딜레마 그리고 카르텔들과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논의들이 콤베이 전달한다 콤베이는 전달한다 뭐가 말해야지 The value and difficulty of cooperation among players 가치와 어려움이야 뭐에 협력에 가치와 어려움이지 플레이어들 사이에 When there is an incentive to cheat. 사기를 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가 있을 때. 인센티브는 뭐야 우리말로? 동기부여. 사기를 치는데 동기부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공범 3명이 왔다 그랬잖아. 그랬을 때 나는 그냥 쫓아가 놓은 거예요. 쟤네가 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죄수 2명한테 다 떨어뜨리면 나는 풀려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감옥에 가더라도 최소의 시간동안만 있다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가 되겠지. 거짓말 할 수 있는. 이럴 땐 셋이 협력이 잘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계속하자. individual, carter members undermine co-operative strategies by selling more than they should, hoping nobody will notice. 있어요. 이때 이 카르텔은 이 내용을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겠다. 카르텔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되게. 멕시코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중남미 쪽에 쭉 광범위하게 있고. 동남아 쪽에도 있는데. 마약 쌍들의 연합이야. 마약 생산에서 판매하는 애들의 연합을 카텔이라고 불렀다고. 알겠지? 요즘 내가 미드 브레킹 배드를 틈틈이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잠깐 잠깐 봤었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 내용에 빠져들어서 시즌4가 들어갈 때 들었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은 차에서도 보고 있어. 보죠. 운전하면서 모르는데. 밖에서 그래서 학원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 계속 그것만 보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사고 안 나고 왔어. 뭐 이럴 수 있어요. 볼 시간에 한자로 또 공부를 하라고. 한자로 더 공부를 하라고. 내가 왜 공부를 하냐. 내가 대학가냐. 알려주셔야죠. 알고 있잖아. 모르는 거 아니잖아. 어쩌라고. 어쨌든. 내가 너네가 내신고자. 중간고자고자. 내신도 평신들이. 자. 인디주얼 카르텔 멤버스. 개별 카르텔의 구성원들의. 언더마인. 언더마인은 뜻이 뭐야? 망가뜨리다. 망가뜨리다. 약화시키다. 이런 뜻이야. 망가뜨리다. 약화시키다. 망가뜨린다. 협력적 전략을 망가뜨려. 뭐에 의해서? By selling more than they should. 그들이 should다면 뭐가 생략됐을까? 얘들아. than they should 했을 때. should 뒤에 뭐가 생략돼 있어? 대답이 없어. should 다음에 뭐가 생략됐어? 안 해봐냐? 얘들아. should 다음에 뭐가 생략됐어? 괜찮아. 틀려도 욕 안 할게. 욕하자. 욕은 안 할게. 욕을 안 할게. 네. sell. sell이겠지. 당연히. sell이겠지. 욕이 안 보이면. 시각장애자지. 자. by selling more than they should sell이야. 오케이? 그들이 팔아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팔아야 되는 것에 의해 협력적 전략을 약화시켜. 오케이? 원래 그 마약상들의 칼텔이 있으면 얘네들이 팔 그 포지션, 포션, 할당이 정해져 있다고 서로. 그래서 그걸 잘 지키면서 팔면 연합이 안 깨진다는 거지. 협력이 안 깨져. 그래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협력이 무너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호핑. 희망하면서 nobody will notice.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희망하면서 계속 갑니다. firms that cannot cooperate on pricing or environmental strategies. 여기까지 끊어야지. 자. firms가 좋죠. 당연히 firms는 뜻이 뭐야? 회사. 회사죠. 협력할 수 없어. 가격 책정. 여기서 pricing은 가격 책정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environmental strategies이니까 환경 전략이 되겠지. 가격 책정이나 환경 전략들에서 협력을 할 수 없는 회사들이 협력을 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end up taking actions with the inferior outcomes. end up은 어떻게 해석하더라? 결국 뭐뭐하게 되다. 그렇지? end up ing. 결국 뭐뭐하게 되다. 결국 taking actions. 행동들을 하게 돼. 열등한 결과들을 가진 행동을 하게 돼. okay? dolphins, 돌고래들은 face similar dilemmas, 유사한 딜레마들에 직면한다. when eating from a screw fish. when 하고 eating 사이에 뭐가 생략됐을까? 당연히 they are가 생략됐겠지. when they are eating. when they are eating. 접속사 뒤에 주어가 없으면 항상 주어만 생략된 게 아니라 주어랑 비동사가 같이 생략됐다 그랬지? when they are eating. 그들이 먹을 때. from a screw fish. school은? 뭐지? 물고기 때죠. 물고기 때. 고기 때를 얘기할 때 주로 school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물고기 때. 물고기 때로부터 먹을 때. 돌고래들이 dolphins, in circle, the fish, and take tons of eating. one dolphin at a time. 이랬어요. 돌고래들의 인서클. 인서클은 서클이 원이잖아요? 인서클의 뜻이 뭐야? 원의 그리더. 둘러싸다. 둘러싸다. 그 물고기 그리드를 둘러싸. 그리고 take tons eating이라고 그랬지? take tons eating. take tons eating. take tons eating.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 차례로 뭐 뭐하다? 이렇게 해석이래. 순서대로 뭐 뭐하다. 순서대로 처먹어. one dolphin at a time. 한 번에 돌고래 한 마리씩. 예를 들어서 그 꽁치무리가 있어. 그러면 꽁치무리를 잡아먹을 때 돌고래들이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쫙 둘러싼다고. 얘네들. 빙빙빙 돈다고. 그리고 얘네를 점점점점 좁혀가. 더 모이지. 계속 주변을 돌면서.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뭉치지. 완전히 뭉친 상태에서 차례로 한 명씩 먹는 거야. 순서를 지키면서. 한 새끼가 들어가서 먹고 나오면 또 딸애가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먹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만일 막 먹으면 나중에 나오겠지. 그치? 다 도망가겠지? 꽁치들이. 창축가입니다. That is an incentive. 인센티브가 있어. 동기부여가 있어요. 어떤 동기부여냐? For the suckling door pins to cheat. 자. 투부정사업에 For 목적격이 있으면 그건 뭐라 그랬지? 얘들아? 의미상에 주어라 그랬지. 그치? 투부정사업에 있는 For 목적격은 다 의미상에 주어라 그랬어. 그래서 회전하는 돌고래들이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OK? 사기를 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어. By eating. 먹는 것에 의해서 While While On duty 했지? While On duty. 자. While하고 On duty 사이에. 역시 뭐가 숨어있어? While의 자리가 주림을 쓰면 안 되지. 역시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란 말이야. OK? 그니까 접속사 Y의 뒤에 아무것도 없이 전치사만 나왔지? 주어가 없잖아. 그럼 뭐가 생략돼 있어? 이것도 역시? They are 가 생략된 거지. 주어, 비동사가 생략된 거야. 그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접속사 뒤에 주어가 없으면 항상 뭐가 숨어있다? 주어랑 비동사가 같이 생략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While they are on duty야. 그들의 On duty는 뭐지? 근무중인 이런 뜻이야. 근무중인 군대에서 보초서고 이런 거를 Be on duty 근무중인 그들이 근무중인 동안 먹는 것에 의해서 사기를 그 회전하는 돌고래들이 사기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존재한다고 문제 없어요? 어떤 게 근무중인 건 알겠지? 그 물고기 무리의 주변을 돌면서 얘네들이 못 나가게 막는 거지. 한 명만 먹고 한 돌고래만 먹고 오케이? 그럼 나머지 애들은 근무중인 거야. 얘는 식사한 거고 돌아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아 결국 나도 더 먹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딴 애가 먹을 때 나도 살짝 먹고 싶은 이런 중독이 있다는 얘기지. 그런 동기부여가 존재한다고 그럼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However 그러나 if significant number of dolphins followed that incentive 까지 끊어 여기서 significant 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한 는으로 해석이 돼야죠. 정도를 나타내는 significant 야 상당한 수의 돌고래들의 그 동기부여를 따른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 동기부여를 상당한 수의 돌고래가 따른다면 the fish 물고기들이 would disperse 흩어지게 될 거고 and the benefits from coordination 협력으로부터의 여기서 coordination을 그냥 협력으로 해석하세요. 협력으로부터의 이점들이 would be lost 잃어버려지게 될 거야. 문제 없죠? in reality 실제로 the blank of on duty dolphins 근무중인 돌고래들의 무엇은 private to benefit all of dolphins society 모든 돌고래사회에 혜택을 주고 있어 이랬는데 프리베일의 뜻이 뭐예요? 널리 퍼지다 널리 퍼지다 우세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투구정사가 따라붙었지? to benefit 이거는 결과의 투구정사야. 오케이? 결과를 나타내는 투구정사다. 구조정법에 속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판단하려면 얘들아 이 그 문장이 정확히 해석이 돼야 돼 빈칸이 있는 문장이 그 해석이 불분명하면 그때부터 이제 애매해진다고 이걸 뭘 집어넣지가 자 그래서 다시 근무중인 돌고래들의 무엇이 빈칸이 주어야 private 널리 퍼져 있어 즉 모두가 이렇게 해 오케이 근데 그것의 결과가 뭐냐 benefit 혜택을 주면서 모든 돌고래 사회에 혜택을 주면서 오케이 자 그럼 당연히 뭘까 모든 돌고래에게 혜택을 주니까 얘네가 사기를 친다는 얘기야 안친다는 얘기야 사기를 안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돼야 돼 5번이죠 trustworthiness 오케이 trustworthiness 신뢰할 신뢰할 만함 신뢰할 가치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문장에서 이 지문에서는 지금 이 마지막 문장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장이 또 중요하지 나보고 문제를 내라 그러면 빈칸 문제를 내라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서 안 냈을 거야 네 내가 낸 거 아니죠 네 네 편하거든 마지막에 생각을 덜 해도 되니까 자 자 어느 문장이 또 중요할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요 안 들린다고 아니 내가 너무 말을 들으려고 보청기 일으킬 순 없잖아 안 들린다고 어디냐고 아니 돌핀 스페이스 시뮬러 다일레마 아닌데요 네 아닌데요 그거 절대 안 되는데요 음 그게 다음 장 아 그거 뻑인데요 어느 문장이 중요할까 위쪽에 위쪽에 있어 첫 문장 첫 문장 뭐 뭐 그러면 저기 뇌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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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하다고 두번째 출 첫 문장 두번째 출 이게 중요하다고 내가 보기에는 아웃두 휴먼즈 아웃두 이 아웃두를 내면 굉장히 난도가 있다고 내가 이걸 생각하지 않았잖아 그걸 알기 때문에 두번째 출 아웃두를 단어 문제를 빈칸 문제를 내면 난도가 있어요 사실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이 두번째 출 이 문장 이제 요 문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돌고래가 분명히 일부 협력적 게임에서 인간보다 더 잘한다 그랬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간이 협력을 잘 못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는 돌고래가 협력을 잘하는 얘기가 나오지 꿈 두번째 출 이 중요하지 이해해볼래? 그거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온건데 내 쪽에 오케이? 여기다 표시하면 안 되지 맞아 내 책이 아닌 자 계속 갑시다 그 다음에 8번 넘어갑니다 이 두번째 문장을 잘 봐 두라고 해야 되나 8번 봅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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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동료인 리차드 세끼가 주장했던 것처럼 리차드라는 놈이 주장했던 것처럼 일루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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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 시각적으로 잘못 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눈에 안 보이 눈에 보이는 게 딱 없는 게 보이거나 있는 게 안 보이거나 이런 걸 일루전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시각적이다 라는 걸 생각하세요 미싱 스퀘어 패턴 미싱 스퀘어 패턴 뭐야 정 그 정사각형이 사라진 패턴 모르겠어요 나도 뭔지 이 문제형 이 줄만 가지고 그걸 어떻게 갑자기 알 수가 있겠니 근데 그러면 미리 지금 얘 전주나의 사고방식 이 새끼 사고방식 미리 준비를 딱 하셔서 그거를 내용을 알아보시고 미싱 스퀘어 패턴이 뭔지를 알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왜 네네들 이렇게 상식을 심어주게 영어 수업인데 내가 시험 볼 때 이걸 내용을 알고 가진 않잖아 그렇잖아 알고 가야죠 아 이 내용을 다 알고 가야 된다고 그럼 너는 수능을 3등급이나 5등급 나오겠다 상식 부족해서 이 새끼야 자 집중 어쨌든 미싱 스퀘어 패턴이 과 같은 환상들이 스퀘어 패턴을 놓치는 건지 없어지는 건지 한번 좀 봐봅시다 드러낸 데 마인드가 사고가 생각이 is not lazy 뭐하지 않아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 데 우리의 생각들은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가을 낚 crispy mightn't make sense of make sense of make sense of is not 죽을래? 말이되다 이해하자 이해하자 understand make sense of i have no sense of make하고 sense of i have no sense of make sense of i have no sense of 우리의 생각들이 능동적으로, 우리의 사고들은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세상을 이해하려고. 말, 뭐 여기서? 최선의 설명을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if someone took a handful of coffee beans and scattered them across the table in front of you. 여기까지 끊어요. 여기까지. 만일 누군가가 가정법이기 때문에 took이 나오는 거야. took. 그 밑에 보면 would say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는 건 과거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정법 형태의 문장이기 때문에 took을 쓰고 would를 쓰는 거야. 알겠지? 과거로 해서 바보 된다. 어, handful of was? handful of was? handful of was? handful of was? 한 줌의 이런 뜻이지? 이것을 어, handful of was? of was? handful of was? 단위로 쓸 때는 full을 꼭 붙여줘야돼. 알겠지? 단위 명사로 사용할 때는 full을 반드시 붙여줘야된다. 어, handful of was? handful of was? handord was? 안 된다고? 오케이? 만일 누군가가 한숨에 커피콩을 가져와 오케이? 커피콩이 뭔지 알지? 어디에도 본 적 있지? 커피콩? 원두커피 먹어본 적 있지? 믹스만 항상 먹고 그러는 건 아니지? 네 어쨌든 그 커피콩을 갖고 갈지 않은 거예요 이건 구운 거예요 커피 빈이라고 그러면 자 콩은 어쨌든 자 좀 나중에 설명을 해 줄게요 그리고 테이블을 가로질러 쫙 흩어놔 뿌린다는 거예요? 그럼 뿌려 네 옆에서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너는 명백하게 패턴들을 보게 될 거야 즉시 명백하게 아니라 임미디어뜨리가 뭐야? 내시죠 내시죠 이미디어뜨리가 뭐라고? 즉시 즉시 이런 클러스터가 코로나인가? 명사로 쓰면 클러스터가 덩어리를 뜻해요 덩어리를 뜻하고 동사로 쓰니까 모이다야 알겠지? 덩어리를 이루다 모이다 몇 개의 콩들은 즉시 이게 뭐야 인트로 집단들로 네가 단순히 그 배열을 볼 때 array를 볼 때 array는 배열로 해석하는데 Have you Have you watched the clouds on a summer day turn into faces and animals 자 이제 Have you 라고 의문이 나왔는데요 본적이 있냐? The clouds on a summer day 클러스터 부터 summer day가 묶이겠지 목적 array 전체가 그리고 턴이 목적 보호로 나오지 턴이 목적 보호로 나와 그래서 한 여름날에 구름들이 문제 없어요? 턴 바뀌어 into faces and animals 사람 얼굴이나 동물로 바뀐 그걸 본 적이 있니? 뭔지 알지? 양털 구름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구름이 어떤 모양새를 가지는걸 본 적이 있냐 이거야 You cannot stop yourself 너는 너 자신을 멈추게 할 수 없어 Because Your mind has evolved 너의 사고가 진화했기 때문에 어떻게 뭐하기 위해서 뭐하도록 뭐하도록 이렇게 되겠네 왜 선생님이 어떻게 뭐하기 위해 뭐하도록 이렇게 바뀌었냐 해석되는게 지금 봐봐 이볼부 진화하다 라고 나왔지 근데 딱 밑에 지금 빈칸이 나왔는데 부사가 들어갈 자리 맞구요 근데 뒤에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보니까 다 투정사지 그치 그러면 대개 뭐뭐 하도록 뭐뭐하기 위해서 뭐 이런식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어쨌든 빈칸하기 위해서 진화했다 진화했기 때문에 너 자신을 막을 수 없대 멈출 수 없대 뭔 소리야 아직 이거에서 답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뒤를 더 읽고 답을 결정을 해야 돼 D.E.E.E.S 시움이죠 D.E.E.S 쉬움이죠 WIT.WIC.E 는 뭐야 자 Fresh 그러면 with, which를 해석을 할 때는 머릿속으로 which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is를 집어넣으면 되죠. with the is. 오케이? 그 쉬움. with the is. 정확하게 하면 with the is야. 오케이? 그러면 with 플러스 추석 명사는 대개 품사가 뭘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 쉬움을 가지고 이렇게 되지? 근데 아니 형은 절대 안 돼요. 그건 오브 플러스 추석 명사가 형용사고 with하고 추석 명사가 맞춰진 거는 부사로 바뀌지? 그러면 이건 사실은 easily로 바뀌는 거죠. 쉽게. 더 정확히 하면 더 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so, that easily. 그렇게 쉽게. that easy. 그렇게 쉽게. 오케이? 좀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그 그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문제를 내는 학교가 예의도 그렇게 못 내. 없긴 할 것 같다. 학생은 학교가 어디 됐어요? 보답은? 어디? 네? 진관 됐어요? 네. 자, 좋네요. 잘했네. 진관. 예의를 이런데 되면 슬퍼요. 동명도 슬퍼요, 동명도. 자, 잘 봐. 지금 봐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사실 이게 아주 좀 어려운 얘기야 이게. 뭐가 어려운 얘기야? 이거를 이제 리라이팅하는 문제가 나왔을 땐 좀 어려운데 이 리라이팅하는 문제는 내가 그 고1애들 때문에 다른 여러 학교들 내신을 쭉 훑어보면서 중간고사 미리 보기 이벤트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런 거 왜? 애들이 괴롭히는 거지? 수업반. 그래서 중간고사, 그 여러 학교 중간고사 훑어보면서 거기서 문제를 뽑아가지고 애들이 시험보기 만드는 거지. 막 악보하는 엄청 스트레스를 주는 거지. 근데 어쨌든 문제를 쭉 보니까 그 리라이팅이 많은 학교는 이화여고 이화여고랑 뭐 이런 학교들이더라고. 예의도 조금 일부 있는데 예의도 리라이팅이 있고 선일이 리라이팅을 한다고 하는데 병신 같아. 그건 리라이팅 수준이 아니야. 근데 선정은 진짜 쉽더라 문제예요. 내가 원래 선생님이 시험 준비를 하지만 시험 문제에 별 관심이 없잖아. 너네 시험지 내면은 성적 보고 때리고 에이 씨 이렇게 못 봤어? 이러잖아. 지금까지 어디 갔어요? 네 거? 몰라. 어디 갔어요? 실정됐어. 진짜. 다들 봐줬는데. 시험지. 실정됐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자. 어쨌든 잘 봐 애들 또. 열심히 하는 애들은 잘 봐요. 내지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야. 나는 그냥 이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주면 끝나는 거야. 자. with the is 했는데 이게 왜 리라이팅 같은 걸로 문제가 나올 때 감안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보면 is 지금 여기 문장이 어떻게 됐냐면 The is with which 이렇게 쭉 나왔지. 그럼 이 관계대명사 절 부분을 정확히 해석을 할 때 with which는 뭐라고? with the is라고. with the is고. 이게 합쳐지면 뭐라고? that. easily 정도로 바뀌어 줄 수 있어. 그렇게 쉽게 이렇게 바뀌어 줄 수 있어. 오케이? 이해가 돼? 근데 왜 그렇게는 왜 들어가냐? 더 때문에. 더가 있기 때문에. 정관상부터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도 아니다. 그렇게 쉽게.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 정도로 쉽게. 우리가 특히 얼굴을 그렇게 쉽게 보는 그 쉬움은. 오케이? 이해가 돼? 그렇게 쉽게 보게 되는 그 is는 has led, 이끌었지. to the idea. 생각으로 이끌었어. 어떤 생각이냐? that we are inclined. being inclined. 그러면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이 돼야지. 그 쪽으로 기울어지다니까. 인클라인은 원래 기울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경향이 있어 to see. 보는. supernatural characteristics. supernatural. supernatural은 뭐야? 리신적인. 초자연적이죠. 자연을 초구하는. 초자연적 등장인물을 보는 경향이 있어. at the drop of a head. 모자가 떨어질 때.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모자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모자가 떨어졌을 때 초자연적인 거를 본대. 등장인물들을. 저 귀신 뭐 이런 거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이 글쓴이가 아니잖아. 왜 나한테 심의를 거냐고. 일단 다 읽고 이게. 모자 머리에 떨어져. 모자가 떨어질 수 있지 않아? 모자가 여기 있다가 툭 떨어졌어. 그랬을 때. 자 보겠습니다. 발로 옮길 생각이 없네. 너네는 EBS를 안 해도 되잖아. 내신이 필요 없잖아. 이미 망쳤기 때문에 내신을. 끌어올려 볼게. 아니 끌어올릴 때가 없잖아. 어디로 끌어올려. 너 진짜 왜 읽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왜. 왜 EBS를 하고 있는 거야. 대체 둘이 앞에서 왜 소팡회를 하면서. 대신 이걸로 나가는데. 아우 스트레스야. 이걸로 falling. 잊지 오브 워크 베이글. 이걸로. 각각. 아이씨.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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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매연. 이걸로 매연. 매일. 매일. 토스트, 포타토스, 혹은 울트라 사운드 오버 파토스 시원한 대화의 얼굴을 보여줄거에요? 그럼 끊어 매년! 기분 나빠 어떤 베이글, 베이글이 뭔지 알지? 빵 베이글빵 진짜 무식하다 머핀 머핀 번트 토스트 탄 토스트 포타토칩 포테이토칩 알지? 이건 빵이 아니잖아 이분 울트라 사운드 오버 파토스 시원한 대화의 얼굴 이것이 자 좀 보세요 울트라 사운드 오버 파토스는 타야죠 울트라 사운드는 뭐야 초음파 시원한 대화의 얼굴이 이즈동 디어티 수원한 대화의 얼굴이 아트 단어만 골라. 그럼 뭐가 좋을까? 베인. 너 일부러 멍청한 척 하는 거지? 여학생들은 얘에 속지 마. 이거 사기야. 이 새끼는 일부러 멍청한 척 하는 거야. 저러는데 제일 싫어. 왜요? 그런 거 있잖아.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보면 너네 그런 애들이 있어. 시험 딱 보면 예전에 대성문구에 그런 새끼 하나 있었거든? 시험 보구나. 와 망쳤어. 다 틀렸어. 다 틀렸어. 그러니까 애들이 저 새끼 영어 망쳤대. 와 망쳤네. 드디어 망쳤나 보다. 그랬는데 정규 1등이야. 정수 나오면. 진짜 짜증나지. 죽여버려야 돼. 난 그런 새끼를 제일 싫어. 정규 1등 아니냐. 근데 멍청한 척을 하잖아.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거야. 그럼. 이상한 놈인 거야. 정규 1등은 그래도 되거든. 멍청한 척해도. 정규 1등이니까. 자 지금 주어가 뭐냐고 찾아보라고 병신들아. 페이스. 빨리 되니까. 병렬이. 아니 병렬인데 어떻게 그런 주어 말아보냐고. 뭔데. 멍청한 사운드로. 머피. 페이스는 절대로 주어가 될 수 없지. 왜냐면. 쇼윙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가 없어. 주어는 뭐야. 쇼윙은 주어지. 그러기 때문에 되게 이지가 나오는 거지. 이해가 되니? 뭔 말이지? 근데 주어 앞에 그렇게 많이 있어. 의미상에 줘. 그렇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뭐 그런지. 의미상에 줘. 병렬시켰잖아. 나란히 엔드로 쫙 병렬시켰잖아. 보여 그게? 그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지금 여기서 잘 봐. 매년은 부산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베이글. 머피. 번토스트. 포타토치. 울트라사운드. 파토스. 이거는 5어로 다 병렬이 됐지. 그치? 쇼윙을 동그라미 쳐. 이 쇼윙이 주어인 거야. 동명사 쇼윙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명사 쭉 나란히 나온 건 다 뭐다? 의미상에 줘야. 동명사의 의미상인 거야. 대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잘 들어. 아 이런 것도 가르쳐 줘야지. 내가 멍청하잖아 생각보다. 고3이라고 이렇게 간과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이거는 얘들아. 인칭 대명사일 때와 그냥 명사일 때가 다른데. 인칭 대명사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유격이나 목적격의 형태로 써. 소유격이나 목적격의 형태로. 근데 명사일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써. 뭐라고 해야 될지? 더 이상 표현할 거 없어서 그냥 써. 그 명사 그냥 던져놓으면 돼. 동명사 앞에. 오케이? 그냥 써. 그냥 써. 그냥 써. 그냥 알아볼 수 있잖아. 함부로 알아보잖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일 때는 일반적으로 소유격을 쓰거나 목적적을 쓰거나. 격이 정해져 있다고 해야 된다. 꼭 이렇게 써야 돼. 오케이? 근데 명사일 때는. 이걸 소유격으로 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냥 써. 그럼 명사를 그대로 쓴다고 그냥. 앞에. 어. 동명사 앞에. 안 되지 절대. 왜? 주어는 항상. 동사 앞쪽에 가잖아. 참 어렵다. 그게 무십게.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자. 그럼 계속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매년. 그러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그 주어. 쇼잉을 동명사로 처리하면서 주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오케이? 이건 이거는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난도가 꽤 있을 거야. 이게 그 문법 문제로 출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독해연습의 학교 시험에 들어갈 때.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어. 학교에 따라 다른데. 대성이나 대일 같은 경우는. 어. 중간고사 때 들어갈 거고. 언제. 나머지 학교들은 잘 모르겠어요. 언제 들어갈지. 동명은 중간고사 때 들어가긴 하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작년의 경우는 동명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1강부터 10강까지가 들어가고. 독해연습에. 대신. 진짜 어이없게. 문제가 똑같이 있었어. 선택지 순서만 바꾸고. 그래서 애들이 문제 답을 외워가면 풀 수 있게. 오 좋다. 몇 년째 그런 짓을 했어. 뭐가 좋니? 병신아. 대신이 담아놓을 수 있어. 아니. 똑같이 담아놨는데. 그게 잘 나오겠니? 대신이 절대평가냐? 대신이 절대평가냐? 상대평가지? 응. 자. 매년. 어떤 베이글. 약간의 베이글. 머핀. 번트토스트. 번트토스트. 포테이토칩. 태아의 초음파가. 자. 어떠한 신의 얼굴을. 디어티는 신이야. 오케이. 신적 존재. 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되는거야. 알겠지? 문제없어요? 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is. 프레이디드. 제시되어진다. 증거로써. 디바인. 신성한. 경건한. 이런 뜻이죠? 신성한. 기적들의. 증거로써. 나열되어진다. 여기서. is. 프레이디드는. 나열되어지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오케이. 나열되어진다. 문제없어요? 자. 여기서 디바인이. 신성한. 경건한의 뜻이야. 디바인 말고. 또 뭐가 있다? 신성한 경건한이. 파이어스. 홀리. 홀리. 약간 뭐. 그렇군요. 파이어스. 파이어스. 그죠? 신성한 경건한. 또. 홀리. 홀리는 안 적을게. 홀리를 내가 왜 적어야 되냐고. 중2 수업이냐? 뭐. 마이티. 그건 아니잖아. 강아리잖아. 이게. 이게. 저것도 취해지잖아. 아니지. 그건 이거지. 올마이트지. 전실전능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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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몇 번 가르쳤는데. 너는 좀 맞아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뭐. 몇 개. 아기라서 이걸로. 노트북으로 했다니까. 그. 4개의lu. 제 지금. 제. 지예로. 저. 패널일 거 같은데. 아니 제. 진짜. 이걸로 100만번은 배웠어. 100만번은. 수고하. 그전. 세이크리드. 같이. 세 개. 항상 같이 외우려고 그랬잖아. 근데 왜. 기억을 못하는데. 겨우 내내 영어공부를 안한거야? 네. 하. 내 라고 지금 대답을 하는거야? 아무. 아니 영화는. 한국사니까 지금 오늘도 문자 왔어 어 선생님 수학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본다 그래서 수업을 빠집니다 한국사니까 이게 진짜 어이없는거에요 수학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봐 그냥 문제 푸는거잖아 딴 데 와서 딴 데 볼 수도 있잖아 영어도 문제 푸는거였는데 설명하잖아 너 다 꼴라봐 이 새끼 아까워 쓰레기 새끼 이거야? 어 3번이야 3번이야? 아니요 너는 너 자신을 멈출 수 없어 너의 마인드가 진화했기 때문에 빈칸 하도록 했지 아 그건 근데 뒤에 내용 일단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잘 봐 우리가 지금 빈칸 뒷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어딘가에서 사람의 얼굴을 굉장히 자주 본대 오케이 사람의 얼굴을 굉장히 자주 봐 인간들이 그것이 아이디어로 이끌었어 우리는 모자 하나 떨어져도 모자가 이렇게 더 떨어지는 것 뭐 이런 것 안에서도 초자연적 존재를 본다 오케이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런 뉘앙스야 보는 이렇게 딱 있어 모자가 갑자기 툭 떨어졌어 그러면 어 저게 신의 개시야 내가 대학을 가지 말라는 신의 개시야 아니면 이제 어느 대학교를 검색을 하고 있었어 근데 모자가 툭 떨어져어 와 이 대학을 가라는 신의 개시인가 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지금 보니까 이 뉘앙스가 그리고 나서 매년 뭐 이런 모든 것이 신성한 기적의 증거로써 제시되어진대 오케이 베이글 딱 구웠더니 사람 얼굴이 딱 튀어나왔어 뭐 이런 거 있지 이게 신의 기적이라고 제시된대 토스트가 탔어 그랬는데 오 이 신의 모습이야 이렇게 수염 나오고 막 이런 예수님 모습이야 이상하죠 하나씩 집어넣어 봅시다 이건 진짜 뭐가 들어갈지 전혀 예측이 안 돼요 전혀 예측이 안 되고 비슷하게도 예측이 안 돼요 미친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제를 낸 새끼도 또라이 새끼고 자 어쨌든 너는 멈출 수 없어 너 자신을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 진화했어 1번 여기서 미스는 뭐야 충족시키다 변화하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거 고르면 안 되겠죠 이거 고르면 진짜 영어로 한국사로 생각하는 거야 두 번째 To respond to outer signals outer signals 뭐야 바깥의 신호들이죠 외부 신호에 반응하기 위해서 반응하도록 진화했어 저는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4번 Keep up with improvement 개선들과 보조를 맞추도록 진화했어 안 되죠 이것도 역시 안 되고 그 다섯 번째 To consider 고려하고 Reflect 반영하도록 새로운 change 변화를 안 되겠죠 답은 몇 번이야? 3번 밖에 없어요 Organize and structure 조직화하고 보도록 뭐를? 구조를 조직화하고 보도록 진화했다 이게 답이거든요 얘들아 잘 봐 뒤를 보고 고르는 게 아니었어 선택지를 보니까 아까 못 냈어요 아까는 뒤를 읽어보자 아까는 뒤를 읽어보자 그랬잖아 아까는 뒤를 읽어보자 그랬잖아 사람이 얼굴을 많이 보는 게 내가 이 필자의 의견과 좀 달라 내가 생각하는 거는 얼굴을 많이 보는 이유는 사람의 얼굴을 인간은 원래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얼굴을 잘 알아보도록 진화가 돼 있어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너네 보면은 동양인 한국 사람 얼굴 보면 잘 알아보지 오 저 새끼 저 새끼 전혀 다른 새끼 근데 깜둥이 이렇게 돌아다녀 봐봐 다 똑같이 생겼지 그렇지 어우 쟤 똑같은데 쟤하고 쟤가 어디가 난다는 거야 도대체 이럴 수도 그렇게 인간이 진화했거든 보통 근데 어쨌든 그거를 선입관를 갖고 있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거는 뒤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뭘 보고 판단해야 되냐 위에서부터 다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줄로 올라가 볼까요 환각을 보는데 어떤 환각을 보냐 missing square pattern 정사각형 이런 거야 뭔가 이렇게 딱 있는데 거기에 정사각형이 있는데 없어진 것처럼 사라진 사라진 정사각형의 패턴 같은 환각을 보는 거야 오케이 그것이 인간의 사고가 게으르지 않다는 건 인간이 열심히 뭘 찾는다는 얘기야 패턴을 찾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항상 패턴을 찾아 패턴을 일단 또 뭐라고 치세요 패턴 그니까 없는 패턴을 찾아내는 거야 환각이라 환상이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환상이라 그랬으니까 없는 패턴을 찾아내는 거야 일루전이 문제로 나오면 어려워요 그리고 일루전이 문제로 내면 출전할 수가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찾아낸다는 얘기야 없는 것에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우리의 사고들은 능동적으로 노력해 세상을 이해하려고 최선의 설명을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최선의 설명을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요 지점에서 잘봐 thinking of the best explanation 엑스플레니션도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엑스플레니션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지금 계속 어떤 얘기만 나오니 패턴만 나오지 그지 패턴 얘기가 나오지 근데 여기서 설명이라고 했지 앞 문장에서 패턴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설명이라고 봤어 예를 들으면서 다시 패턴으로 돌아갔어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패턴을 찾는 것이 설명을 하는 방법이란 거야 어떤 것에서 패턴을 찾는 게 이해가 돼? 규칙성을 찾으려고 하고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게 그 세상을 설명을 하기 위한 방법인 거야 오케이 그렇게 연결을 시켜 생각을 해 놔야 돼 그 다음 문장에 이제 예시로 들어가 가지고 어 커피콩을 쭉 뿌려 놓기만 해도 그 안에서 막 패턴을 막 찾는데 사람 얼굴도 보고 병을 다 보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돼? 또 패턴 얘기가 나왔지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가면 너 구름을 이렇게 딱 보면은 사람 얼굴도 일로 바뀌기도 하고 한참 보고 있다 보면 사람 얼굴로 바뀌고 동물로 바뀌고 그러지? 그 얘기도 무슨 말이냐면 사람 얼굴이란 말과 동물이라는 것도 일종의 뭐랑 똑같은 거야? 패턴인 거야 패턴의 사례인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그 Faces 하고 Animals 밑줄 치고 이 Faces 와 Animals 가 무엇이라고 패턴의 사례라고 이게 오케이? 이것도 역시 패턴이라고 문제 없습니까? 이것도 패턴인 거예요 그럼 그러면 마지막에 내 신적 기적의 증거라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잠시만 나 지금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가고 있잖아 계속 잘 틀어 왜 이렇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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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름 하늘에 구름이 갑자기 얼굴이 됐다가 동물이 됐다가 이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패턴을 멈춰주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너는 너 자신을 멈추게 할 수 없어 왜냐? 인간의 사고는 너의 사고 인간의 사고 진화했어 어떻게 진화했어? 패턴을 찾도록 오케이? 이해가 돼? 왜 패턴을 찾는 거야? 설명하기 위해서 패턴을 찾도록 오케이? 설명을 위한 패턴을 찾도록 그래서 패턴을 찾도록 대응되는 말이 3번인 거야 알겠지? 3번에 To organize and see structure 이게 바로 패턴을 찾는 거야 오케이? 조직화하고 구조를 보는 거 오케이? 이해가 돼요? 조직화하고 구조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패턴을 찾는 거라고요 그럼 그 다음 문장에 그 다음 문장에 그 다음 문장에 그것은 뭐냐면 그냥 추가 설명 추가 설명 추가 설명 첨가라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첨원 글을 쓸 때 이런 거야 달락 구성 구성 어떻게 되냐면 달락 구성 정리를 해줄게 예전에 선생님 썼던 책에 이런 구조독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설명한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해봤다 시험 잘 못 보더라고요 안팔아요. 결판 됐어요? 우상뿌레이드 선생님 그거 수업하고 있어요. 복사해가지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음 잘 봐.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가냐면 첫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없는 정사각형의 패턴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환상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일루전인데 철자가 맞냐지? 일루전인데 환상인데 이 환상이 패턴을 찾는 거야. 패턴을 찾는 환상이야. 이해가 돼? 패턴에 대한 환상이 온단 말이야. 근데 패턴을 찾는 환상이 뭘 보여주냐면 사고가 즉 마인드가 마인드가 어떻다? 게으르지 않다. 즉 늦어진다. 근면하다. 즉 마인드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지. 이거를 not raise라고 표현했어. 난도가 있고 이게 출자 개연성이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글에서 내가 지금 계속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저 새끼가 왜 한지문가 계속 지랄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마인드는 게으르지 않아 딜리전트 이런 부분도 다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야.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이게. 이 문제가 자 사고가 절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뭘 찾아 패턴을 찾는 거야. 환상을 없는 걸 볼 정도로. 오케이 일루전을 볼 정도로 이해가 돼?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하는 이유가 열심히 근면하게 하는 이유가 뭐를 위한 왜 패턴을 찾아? 패턴을 찾는 이유는 explanation을 하기 위해서. 즉 세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패턴을 찾는 거야. 세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케이? 이랬지? 그리고 중간에 몇 마디 말이 얘가 들어가고 쭉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마무리. 빈칸이 있는 문장이 다시 마무리 한 거야. 알겠지? 여기서 마무리가 끝난다고. 빈칸이 있는 문장에서 마인드가 이 보호를 진화해? 진화했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진화했냐? 즉 To find pattern 사실은 이 말은 다 같은 말인데 잘 봐. 이 말은 find pattern pattern 패턴을 찾아 패턴을 찾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패턴을 찾는다는 게 뭐야? find explanation 설명을 만들어 내는 거지. 뭔가에 오케이? 그거를 여기서 빈칸에서 뭐라고 했냐면 organize 라고 하지 organize an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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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문장은 이 지문은 되게 특이하게도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인간의 뇌은 인간의 사고는 패턴을 찾으려고 개 열심히 노력한다는 얘기야. 항상. 그래서 없는걸 없는걸 환상적으로 볼 정도로 없는 패턴을 볼 정도로 근데 그 패턴을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을 설명하려고 세상이 어떤 모습이다 라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서 패턴을 찾는 얘기가 나오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인간의 마인드가 진화된 방식은 뭐냐? 이거이거이거 하려고 근데 이 말이 사실은 다 같은 말이야. 이거이거이거 오케이? 다 같은 말이라고 사실은 얘 얘 얘가 같은 말이야. 근데 요걸 써 놓은 거지. 밑에서는 그리고 요게 빈 카드로 나온 거지. 여기서 얘기가 끝난 거야.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첨원이라고 추가로 그냥 덧붙여서 얘기를 한 거야. 물론 이 첨원에서 얘기가 다른 얘기로 넘어갈 수도 있어. 다른 얘기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 근데 이 단락 안에서는 얘는 안주게 한 부분 이라는 얘기지.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신 얘기가 왜 나왔냐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그냥 여기다가 더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패턴 보는 거를 잘해. 패턴을 열심히 찾다 보니까 뭘 보면 사람의 얼굴을 본다고 인간들이. 이게. 그 사람의 얼굴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뭐든지에서 다 뭘 찾는다고 신을 본다고. 생각해 봐. 이게 사람이 아닌데 사람 얼굴이 나와. 이게 공신처럼 보이는 거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초자연적 존재를 인간이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저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저기 광화물에서 전 모시기 목사가 내가 어제 그 개시를 받았다. 걔가 구름을 딱 보고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야. 와 막 이러면서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뭘 보든 패턴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